부산 서면보나가 뒤편 한 슈퍼마켓에서 시작됩니다. 뭐 이렇게 금액을 확인하면서 무언가를 건넵니다. 혹시 저게 뭔지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계산하던 여성이 현금 밑에 쪽지를 하나 숨겨서 건넸대요, 지금 보면 이 아래. 현금 밑에? 네, 현금 밑에 이렇게 건넨 거죠. 쪽지를, 쪽지를 봐보세요. 아, 이렇게. 어머. 이게 뭐야? 헬프 더 폴리스. 폴리스. 경찰을 지원. 나는 건물의 4층에 잡혔다. 나는 속은 했다. 암타이. 여러 가지 언어로 이렇게 섞였는데 아마 국내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한 권이 좀 서툴렀던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직원이 이제 계산하는 와중에 이렇게 쓰인 쪽지를 거대받은 건데요. 만약 정하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받았어. 이야... 신고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직원 말에 따르면 여성분 근처에 남성 일행들이 있었는데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더래요. 그래서 그 직원분이, 그 직원분이 이렇게 받았잖아요. 쪽지에 반대로 뭔가를 써서 여성분한테 보여준 거예요. 저거 좀 봤어요. 지금... 뭔가를 쓰네요. 뭔가를 쓰고 있죠? 그 앞에 있던 계산대 옆에 있는 메모지를 갖다가 뭐라고 써요.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 자,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보여줍니까? 다른 분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자기 피해서 지금 나갔죠? 어머나? 슈퍼 직원이 눈치를 채고 쪽지에 0으로 112에 전화해서... 도움을 줄까? 이랬잖아요. 영어로 했어요. 그런데 여성분이 고개를 막 저으면서 가위표를 껐고 커피 물건을 챙겨서 나가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원분이 사실 거기서 뭐야 이러고... 그래도 업무에 집중했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날 바로 그 쪽지를 들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서 이 수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쪽지만으로 어떻게 사람을 찾을 수가 없겠죠? 단서가 많지 않아요, 이 쪽지에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물건 사셨으니까 포인트 정립하셔야죠. 번호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그랬더니 여성분이 쪽지에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이게 사건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됩니다. 여성분 전화번호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용한 전력이 있는 남성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업소와 이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저희들이 믿은 거죠. 문제는 휴대폰 번호로 기직국 수사를 하고 반경 500m 이상을 수색해야 돼요. 서면이 어마어마한 번호가 있는데다가 아까 4층이라고 적혀있었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수득하게 빽빽해요. 저기서 4층 미만의 건물을 찾는 게 더 어렵겠는데요? 일단 슈퍼마켓 밖에 CCTV가 하나가 있었어요. 여성 3명과 이들을 감시하는 남성 1명의 움직임이 부착이 되었고요. 문제는 이 골목에서 나가면 바로 고층 빌딩이 가득한 대로변이 나오는데 CCTV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은 계단으로 걸어서 하나하나 문 두드리면서 이런 녀석 문제 있냐고 다 물어보네요. 어머머머. 정말요? 네, 그렇게 하고. 다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그러다 철학관 건물이 좀 의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슈퍼 근처에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건물이 좀 흐름했고요. 출입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 일대 건물 4층은 다 확인이 됐는데 이곳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빛도 안 세워나오더라고요. 주변 편의점에 물어보니까 외국인 여성들이 간혹 왔다 갔다 하는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의심이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해 거기를 덮치려고 했죠. 맞습니다. 그때 한 외국인 단체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뭐라고요? 태국인 여성들만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한 여성이 태국어로 우리가 의심하는 그 철학관 위치를 말하면서 한국 성매매 업소에 갇혀있다. 내일 거처를 옮긴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영장이 발부되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김병수 선사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모든 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지금 저는 출동하자. 그래서 그 당시 형장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입니다. 철학연구원이라고 하셨다고. 수상해서. 급습한 거잖아요. 시他们, 이런 것들이ций, 이런 것들이 수정. 그럼 Joo이 형, 형? 그럼 네, 여러분. 여기.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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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자. 여기 있어요?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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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따반! 여권! 여권도 뺏었고요. 곳곳에 CCTV 설치돼 있고요. 아이고.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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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아, 겨우. 들어가 보니까 종업원하고 업축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쪽지를 전했던 그 여성을 포함한 다섯 명의 태국인 여성들이 감금돼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저분들은 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감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권도 뺏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CCTV가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태국에서 한국의 취업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다. 한국하면 돈 벌 수 있다. 경찰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이제 CCTV로 누가 오는지 텀텀이 이제 지켜봤고요. 연락 온 남성들을 상대로 업소 근처까지 이제 부른 후에. 건물 인근에서 단속 공무원인지 아닌지 신원 확인을 먼저 했어요. 그럼 학생증, 사원증, 명함, 심지어 월급 명세까지 다 확인했다고요. 이렇게 이제 인증 절차를 거쳐야 철물 열고 절에 보내줬어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영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저 여성분들은 다음날 거쳐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또 계속 감금당하고. 끈적하다.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렇지. 아니 참 그 이용객들도. 이용객이 아니라 성매매 공범이지. 공범, 공범. 그렇지. 성매매 범죄 공범들. 성매매 범죄사들이죠.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한 관련자만 77명입니다. 이 77명을 우리 김범순 경님이 모두 공부했다고. 찾아서 다행이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당연히 그렇죠. 너무 좋아요.